경남 지자체들의 시정 운영 방향을 짚어보고 지자체 장에게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낸 MBC 경남 신년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진주시의 역점 사업과 과제를 짚어드립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진주의 한 복합 소재 업체. 반 잠수전 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륙 양용 에어택시의 동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기술지원에 힘입어 당당히 세계 UAM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진주시의 새 역점 사업은 AAM, 그러니까 선진항공교통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산 일반 산단에 조성될 카이헤즈닉 비행센터와 연계 UAM 기체 생산기지 구축에 나섭니다. 늦어도 내년 안에 UAM 상용화의 핵심 인프라인 미래형 항공기체 실증센터가 가동됩니다. 내년 하반기 되면 시험 비행센터가 가동이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산기지가 진주로 유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최근 경남이 위성특화지구로 선정된 것도 관련 기술 고도화와 우수인력 양성과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건은 카이가 얼마나 빨리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느냐는 것. 대기업은 물론 전국의 도시들이 UAM 산업 경쟁에 뛰어든 만큼 시장 선점이 핵심 과제입니다. 시제품을 세계 시장에 얼마나 빨리 내놓을 수 있느냐가 그 나라의 UAM 산업의 선점권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느냐.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집적하기 위해 비행체 시험 체계를 갖춘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소재연구의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도 필요합니다. 소음,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 폭넓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카이를 비롯한 지역기업이 주도해서 연구소와 대학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UAM법을 제정하고 8월에는 실증 비행에 들어갑니다. 진주시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로드맵에 발빠르게 대응해 AAM 생태계 조성이라는 새로운 길을 먼저 개척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